완도 복일도 꼭짐역입니다. 정말 부드럽고 맛있고요. 건다시마도 안도꼼입니다. 두툼하고 굉장히 맛이 좋은 건다시마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존복집입니다. 존복집이다 보니까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요. 낙지집이기도 하죠. 낙지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는 보성 뻘락지입니다. 그리고 홍어도 판매합니다. 국내산 홍어 싱싱한 맛 중간 맛 완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오늘도 백미참조기 정품 갖고 왔습니다. 제수용이고요. 제수용참조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23cm 전후고요. 이딴하고 아랫다라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맞춰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140미 파족입니다. 한 상자에 140마리씩 들어가는 140미 파족이고요. 이렇게 약간 상처가 나있습니다. 상처가 나있으니까 당연히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훨씬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0미 파족이 그리고 100미 파족입니다. 가장 큰 파족이 중에 큰 파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족이란 이렇게 상처가 나있습니다. 당연히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족이 상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라가자미를 갖고 왔습니다. 바라가자미란 좀 더 작은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바라로 이루어진 가자미를 선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4분의 1 상자에 15마리 전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걸 원하시는 분들은 20미 가자미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고 있는 20미 가자미고요. 보시다시피 좀 더 사이즈가 큰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미 가자미고요. 그리고 바라 서대. 서대 인기가 너무 좋죠. 서대는 뭐랄까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4분의 1도 14마리 15마리 전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조개 대사이즈 갖고 왔습니다. 1키로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어입니다. 앞치 홍어, 통홍어로 판매하고 있고요. 손질 연화집이면 손질 및 별도해 가지고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반건조 갈치포입니다. 대사이즈고요. 국내산 강고등어입니다. 강고등어는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코다리 가공은 국내에서 했고요.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합니다. 그리고 왕특대 부세우 보리굴비입니다. 쭈욱산이고요. 가공은 국내에서 했습니다. 갈치 속젓입니다. 500g도 판매하고 있고 4kg도 판매합니다. 오징어젓하고 갈치 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라면 뻘낙지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선업 한 장 다녀왔을 때 바로 이제 끝나고 하룻 한 장 다녀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낙지를 경매받기 위해서 낙지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포 하룻 한 장에서 일괄적으로 다 경매를 받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참조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참조기를 입판을 받았는데 참조기가 굉장히 물량이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조기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계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참조기가 언제쯤 많이 나올까 말씀드리는데 저에도 예상이 안 됩니다. 근데 참조기 물량이 계속적으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참조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참조기를 100미 정품하고 140미 파조기, 100미 파조기 가지고 왔습니다. 바라조기는요. 바라조기는요. 가을에 많이 나오고 이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조기는 안강망배에서 조업을 하고요. 바라조기는 대체적으로 가을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자미입니다. 오늘 바라가자미 갖고 왔고요. 가장 인기가 좋은 사이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의 1상제 15마리 전후로 들어가고 있고요. 바라가자미처럼 이런 가자미만 바라만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라 원하시는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미 가자미도 갖고 왔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민어의 모습이 보이겠고요. 자망배에서 민어를 잡아온 모습입니다. 민어는 뭐 사계절 내내 먹고 드시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민어 원하시는 분들은 꼭꼭 연락 주세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민어철이 다가오면 민어를 많이 경매를 받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홍어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홍어가 많이 나온 모습이고요. 목포판장에 홍어의 모습이 보였고 목포하면 뭐 홍어하고 낙지하고 참조기하고 칼치가 이제 주품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자망배에서 이렇게 가자미를 많이 잡아온 모습입니다. 뭐 가자미는 기름을 듬뿍 넣어가지고 튀겨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밥반찬이 되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병어의 모습이 보이겠고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안강망배가 들어올 것을 예상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